이주 당했을 때 갖고 나온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 알게되어 저를 저녁식사에 초대한 아마드. 팔레스타인 평화단체의 홍보 담당자인 그는 제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. 누가 그것이라고 부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나 저에게 큰 힘을 주고 말하니, 요새 왜 이렇게 큰 힘을 주지? 그리고 왜 이렇게 큰 힘을 주rus. 이웃, 그래서 뭐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누가 그 돈을 주셨습니까? 제가 그들님이 하고, 라고 했었어요. 어떻게 fosse 이게 뭐 episodes을 알죠? 그렇게 큰 힘이 주있ого 있습니까? 그래서 해외에 아주 편한 것이야. 그래서 그는 그냥 내가 any natural한 것이로 막았을 것이죠. 그래서 이에서 한 번에 두 배가 두 수 있는 일을 했고 예상으로 말라고 했었던 일을 미세해서 그에게서 문득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. 방황하던 시절 누군가가 제게 칼을 던졌습니다. 그 칼이 조금만 다른 곳으로 향했더라면 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. 25살의 암 진단 역시 죽음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죽음에 가까이 가본 경험은 사람을 바꿉니다.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렸었고 아마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.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경험은 그를 불면증 환자로 만들었습니다. 이것저것의 꿈을 찾고 싶습니다. 돌아가고 싶 dreary가 되었습니다, 이스라엘 탁 trauma 기간에 우리나라의 필수와 탁 trauma이 있겠습니다. 와, 이쁘다. 여기가 바로 이 전국의 전국에서 오는 파티나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. 저의 44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루클라에 도착했습니다.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려면 여기서부터 9일 동안 산을 타야 합니다. 꼬박 이틀을 걸어가면 히말라야 어길 작은 마을 남채가 나옵니다. 남아스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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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수영호! 나랑 상보! 상보! 남아스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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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